오늘 민주씨가 첫 방송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배님들처럼 친한 케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해지려면 좀 싸워야 돼요 네 자주 싸우셔야 되고 지금 한번 싸우세요 스타트! 아니 선배님 저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선빵이 중요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로 서로 싸우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공소가 답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원만하게 잘 합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새끼듣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첫 진행을 맡은 민주씨에게 파이팅을 한번 넣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파이팅 드리겠습니다 유유유유유유유유 오토메틱 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백 즐거운 생방송 보내세요